어디 가요? 어. 아버지 사고 관련해서 경찰서에 남아있는 자료 좀 찾아보려고. 지금 최 변호사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저기 풍도 씨. 섭필두가 내 뒷조사를 하고 있대요. 너 뒷조사를? 왜? 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푸른색 알류와 관련된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봉남이 씨앗 때문만은 아닐 거야. 미인도 때문에 너희 가족한테 비극이 일어난 거라면 그건 섭필두 지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일을 꾸미는 걸 수도. 그럼 내 기억 속의 남자가 정말 섭필두가 맞는 걸까요? 일단 가서 자료 좀 보고 올게. 와서 다시 얘기하자. 엄마한테 그런 치사한 짓 좀 안 시키면 안 돼? 맥락은 좀 알아먹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 엄마한테 도둑질 시키지 말라고. 왜 남의 방은 뒤지는데? 그 씨앗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엄마가 그래? 내가 시켰다고? 그래. 말 나온 김에 묻자. 너 그 씨앗 어디서 났어? 설마 훔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일찌감치 그만두지 그래. 저번에 올린 기획안도 제대로 퇴짜 맞았다며? 뭐야? 남일 간섭할 시간에 네 일이나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여진아 팀장님. 여진아 팀장님. 나 좀 봅시다.